그럼 연예인에서 치면 누가 제일 가까우니까?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트와이스의 사나님 귀엽고 섹시하고 약간 청순한 사람 단어로 표현하죠 그럼 또 누구 있나요? 김유정님 배우 김유정님 그럼 김유정, 사나 하나 둘 셋 사나 왜냐하면 사나님은 제가 군생활 할 때부터 그때 이제 막 데뷔 하셨거든요 종교 활동 할 때 처음 딱 봤는데 그 임팩트가 넘었어요 뮤비를 처음 보고 와 오케이 그러면 혹시 사나님이 영상을 볼지도 모르나요? 사나님이? 아 볼 수도 있지 갚을 것 같은데 덱스가 보내는 영상편지 아 사나님한테요? 사나님께 뭐 트와이스 사나님이 진짜 제 군생활 시절 때 처음 뵙고 너무 인상 깊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잠잠 이 새끼 갑자기 눈빛이 너무 점심인데? 아 진짜 최근 영상 한 번 보십시오 청순 귀여운 섹시 그 자체 아무튼 팬입니다 네 사나 완전 팬이구나 샤샤샤 이거 오르시면 샤샤샤 좀 더 귀엽고 깜찍하게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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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위 마감할게 숨이 없어 숨이 안 들어가지고 그 스트레이트 한 장만 혹시 좀 줄 수 있을까요? 아 스트레이트로